1. 야, 너도 빛할 수 있어. 동생 집에서 신집 파티 하자고 해서 동생 집에 왔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꼬마아인데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다 돌리고 있다네요 이 집이 마지막 집이라고 선물 꼬마아가 둘이라고 두 개 주고 갔습니다 음식을 동생하고 동생 와이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한 상 차려냈네요 간만에 포도주도 마시고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이게 호시루 안에 있는 거야? 보츠 안에 있는 거야? 호시루 호시루 안에 있는 거? 알콜 아로호유를 아로니 타오 호우 너무 좋았다 인 보츠 던토르 유이? 마흐 호시루 안에 똑같아요 호시루 기름이 너무 많아 이건 안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같은 나만 틀려 이거는 튀기고 이건 찌고 근데 좀 딱딱하다 이거 다 쓴 데이터기 치티 이거 몇 대씩 찍은디시티 딱 틀어야 돼 고기는 똑같아 차강사라서 보츠 히든시리크 히호 미얀까라 힝히들 쪼가 저거 진짜 모르겠지 저거 진짜 모르겠지 차강사로 1월 말인가? 설이? 닉사로 술 닉사로? 술 허이사로 내게 응 허이사로 닉사로 술 허이사로 내게 김식 김식 보드슨 이거 햄은 왜 안 먹어? 향 소동호스 차근살다 이건 마흔인데 향 소동호스 차근살은 호이사로 사는데 데르멀 지금은 아마 똑같이 할거에요 데르멀은 에티컴이 중국하고 한국은 똑같고 몽골이 왔다갔다 했는데 요즘엔 똑같이 하는거 같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은 똑같았어 지금 12월 31일 11시 50분 조금 넘었네 폭죽놀이 한다고 다들 여기 나와있어요 카운터다운을 할라는가 어쩌라는가 주차장이 많자고 사람들 어미 아파트 앞에서 폭죽 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조그만거고 대부분 여기서 크게 오늘 쏜다고 그래서 간만에 구경왔어요 진짜 할라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사람 많이 몰렸는데 안하진 않겠죠?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